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13도 서인경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에게 맞는 꿈을 찾으셨나요? 저는 저에게 맞는 꿈을 최근에 찾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저에게 맞는 꿈을 찾을 수 있었던 과정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어느 순간부터 공부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속 놀기만 했어요. 솔직히 선생님들도 초등학생이 공부 안 할 수도 있지 놀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들 꽤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진짜 해야지 하고 다짐만 하다가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으나 중1 땐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때문에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무책임하게 내년에 저에게 맡기고 공부를 하는 것을 미루고 친구들이랑 추원만 쌓아 또 중학교 2학년이 돼버렸어요. 중1과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꿈도 꾸지 못한 채 학년을 올라와 버렸고 저는 예상했듯이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추원만 쌓고 놀기만 하고 아무 꿈도 꾸지 못한 채로 미루고만 있던 저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가 취미로 유일하게 꾸준히 하던 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좋아하고 잘하고 친구들도 주변에서 잘 그린다니까 미술학원을 취미로 다녀봤어요. 중2가 된 저는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저희 부모님께서 입시 미술학원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너무 재밌었고 잘했던 것 같고 내 길은 이쪽이다 하고 정한 상태였는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학원에 있는 또래 친구들을 보니 저랑 많이 다르고 훨씬 뛰어났다는 걸 보고 저는 자존심도 없이 실력이 부족한 걸 인정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저는 미술 쪽의 길을 포기하고 몇 개월 동안 공부를 시도해도 또 도망치고 꾸준히 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망친 이후로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걸 포기했던 상태였고 스스로 자책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가장 빛날 나이고 모든 걸 새롭게 찾아가는 나인데 그냥 추억 쌓기만 하고 공부도 덮고 꿈도 꾸지 못한 채로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저랑 상담을 했어요. 너는 무얼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담임선생님이 제 취미를 꿈으로 꾸는 게 어떠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꽤 괜찮았어요. 제가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상황이기도 해서 저는 부모님한테 가서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너 하고 싶은 거 다 지원해줄 테니까 열심히만 해달라 하고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고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려고 메이크업 학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몇 년 동안 결국엔 시간을 버린 건 맞아요. 이런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포기하지 말고 내 주변에서 꿈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간 버리고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이 꼭 자신에게 어울리고 잘할 만한 꿈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같이 공부하고 지내주셨던 멘토 선생님과 같은 쪽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3주 2학년 서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